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동물하석, 도라석으로서 대한민국 포항에서 최초로 발견한 것입니다. 본인 박현철이 직접 발견한 것이고 포항은 동물의 도라석 무덤이 엄청나게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매장지, 무덤이 존재합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고요. 체질학자들도 아직 그런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선배들이 몇 가지 몇 가지 이렇게 하다가 놓쳤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저에게 기회가 와서 제가 찾을 수 있는 또 공익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항에 이런 놀라운 자산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걸 경제적 과치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많은 인구가 또 영입이 돼서 또 환경이 파괴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그 점을 할지는 차후 수많은 관계기관과 의논하면서 조율하면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다 공룡하석들이에요. 공룡하석의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머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은 지금 없지만 머리통인데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은 머리통이 어디로 갔느냐 했는데 일부는 제가 찾았어요. 다리 근육이나 발 근육이나 맘모서 다리 근육이나 발 근육 같은 것들은 제법 나왔어요. 그것도 공룡하석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서 좀 조사가 더 필요하고 연구가 더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이 돌하석들이 어떤 특정한 환경과 조건의 기압에 의해서 쪄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이 두 개는 경도가 엄청나게 염은 것으로서 일반적인 석영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붉은 것은 이 동물의 근육 조직과 피가 엉겨 있으면서 같이 규산물로 SIC 형태로 또는 C와 SIC와 플러스 알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거죠. 둘 다 지금 공룡의 머리, 눈, 코, 입, 머리 이렇게 되면 이제 악의 든 일단 파충류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입 부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볼텍이 오른쪽에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규산물이면서도 경도가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 염은 건데요. 처음에 룹인 줄 알았는데 룹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핑크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 러프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이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공룡 화석이거든요. 공룡 화석이 다이아몬드가 된 케이스예요. 치환이 되면서 SIC와 C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C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석형, 컬츠라고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아주 특이한 다이아몬드 형태죠. 당연히 눈과 코와 입과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 눈, 여기 눈, 그 다음에 골격이 좀 크고요. 얘는 특이한 또 바축류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쪘습니다. 쪘는데 투명은 아닌데 물이 들어왔지만 이제 C가 많이 들어왔겠죠. 아쉽습니다. 아마 이거는 크롬도 일부 들어왔을 거라고 보고요. 알루미늬도 약간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건 많이 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명도가 좀 많이 높아진 거예요. 투명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거 믿기 힘들 거예요. 처음 보는 다이아몬드죠. 믿기 힘들 거예요.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는 당연히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네, 나옵니다. SIC와 C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제 조직구조는 확인을 다 했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투명도도 좋아요. 투명도도 상당히 좋고 상당히 좋아요. 아주 질이 좋은데 금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왜 금이 많이 갔는가. 이때까지는 금 갖는 것만 생각해요. 보석학 입장에서 그냥 다이아몬드나 루비 맑은 톤이 아니니까 에이,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웬걸요?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룡머리입니다. 공룡머리 새끼인데 공룡머리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치열한 캣인데 얼굴 모양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눈, 이쪽 양쪽이 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코, 입이에요. 이쪽 부분. 이건 눈이 확실히 딱 보이죠, 여기가. 얘는 좀 다이나사울 중에서 공룡 중에서 크로코다이, 아그 계통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육지동물 중에서 다이나, 뭐죠? 우리 영화에 나오던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굉장히 큰 무시무시한 육식동물 있잖아요. 그런 공룡하고 그런 공룡과일 것 같아요. 생긴 것보다 벌써 포수가 달라요. 이빨도 무섭게 생겼어요, 얘가. 볼떼기 살이 또 딱 심는 게 보면 아구가 굉장히 야물어요, 여기 딱 심는 게. 그래서 밑부분이고, 옆부분이고, 앞부분이고, 옆부분이고, 눈이 살아있어요, 얘가. 그래서 얘가, 이야, 이런 게 보석으로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커팅을 하는 것보다 이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갈고 닦아서 이렇게 청소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또 이제 이 다이아몬드로 강조하면 되겠죠. 빅도 좋고요. 이거는 그냥 이 자체를 광만 좀 내고 여러 가지 해서 그대로 보석으로 간직해도 좋을 것 같답니다. 아주 희귀 보석이죠. 공룡 화석이 다이아몬드로 치환이 된 그런 특별한 보석이에요. 이 정도면 한 50캐라 정도 되겠는데요. 이 부분만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고요. 지금은 이 전체를 설명하는 단계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거 이러는데 자, 찐 거를 볼게요. 한 번 더 찐 거 상태 자, 이제 중간 과정인데 다이너사우 중에 공룡 중에서 보이시나요? 눈 이쪽은 좀 덮였어요. 귀산물 많이 덮였는데 이쪽은 그 다음에 머리통 와, 이거 어디서 맞죠? 이 두 줄 두 줄 라인 그 다음에 뿔도 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그 다음에 코 코튼 코튼 완전 코킹도 상당하고요. 이빨 이 이빨 보세요. 이 이빨 자국 딱 있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표가 딱 나와요. 무서워요. 이 이빨 보세요. 딱 이렇게 딱 표가 그대로 나는 녀석. 그러면서도 그대로 굽고 이 뿔데기 잘 씹는 것도 엄청나게 확 물면 그대로 무서운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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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같아요. 이거는 거의 뭐 악어보다는 입이 작은 걸 볼 때 상당히 만화영화에 봤던 그런 종류예요. 화석인데 많이 쪘어요. 규산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색깔이 붉은 톤에 있는 것이 투명도가 좋았어요. 이건 한 절반 정도 쪘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루비급으로 되다가 루비는 아닌 것 같고 다이아몬드 쪽으로 턴 해가 들어왔는데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럼 경도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텐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오죠. 두 단계까지 나오네요. 두 단계 나와요. 텐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믿었어요. 이 경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얘는 또. 그래서 얘는 다이아몬드 레벨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당연히 들어가요. 이보세요. 이렇게 확 올라가요. 얘는요. 탄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로 해가지고 하면 100% 되는데 3으로 한번 해볼까요? 3으로 했는데 무조건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이 정도 되는 게 나왔다. 투명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기존 다이아몬드가 아닌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그럴 것이냐 아니면 뉴데이터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공룡 화석이 취한되어 있는데 그 자체로 익으면서 그 다음에 규산물이 되면서 다이아몬드가 돼 있는 이런 걸 갖다가 러프라고만 그러니까 치부한다?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좀 무시히 극치를 달리는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같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희귀 다이아몬드죠. 이거는 이제 희귀 다이아몬드 희소성이 있는 다이아몬드로 하나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포항에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 한 거의 1키로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이것만 따로 제가 한번 분석을 또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그 다음 앞부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은 보시죠. 이거는 이제 포항에서 발견된 엄청난 공룡 화석의 스케일이 큰 거예요. 한 10키로 넘을 것 같네요. 10키로 정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정확한 저울에 한번 달아봐야 되고 자 보이죠? 눈 여기가 눈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제가 할 때 여기가 눈인 줄 알았는데 이 전체 구조성 그 눈이 그 붙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 보니까 얘가 눈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게 딱 보고 눈동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빨 볼테기살 그리고 딱 되어있는 게 상당히 큰 탁탁탁탁 조류 중에서도 엄청난 조류가 큰 돌하석일 수도 있고 머리 골격 두뇌에 뇌에 있는 부분이고 자 이제 앞부분 그 다음에 콧장등 코 부분이고 숨쉬는 거하고 이빨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입 이렇게 되겠죠 입이고 이쪽은 반대편 눈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눈썹도 보입니다 이건 눈썹이에요 보세요 눈썹 정확하게 있어요 재밌네요 그런데 이런 데 펑크가 난 거는 아마 어떤 생물이 그 속에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바다 생물이 그 안에다가 들어가서 고기나 어떤 생물들이 살았을 거라고 봐요 와 엄청난 스케일이 큰 뒤집어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고 이런 거는 이제 기분 구조 이게 이제 이빨 구조 턱니 구조고 이쪽에 두 개가 아금니 이쪽에 딱 치약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뼈들어가는 그리고 이야 이런 돌화석이 있네요 상당히 큰 화석인데 공룡화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청 무게가 있고 자 이것도 보시죠 얘 공룡화석은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저녁이 누리고요 눈이 좀 큰 것 같고 얘도 무시무시한 파충류 같아요 아주 좀 독살스럽고 생긴 것 모양 자체도 무섭게 생겼어요 이빨도 딱 두 개로 딱 하면 취향력이 굉장히 강할 것 같고 탁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빨이 생겨요 한쪽 눈은 여기는 작은데 여기 있는 눈은 지금 아마 함몰된 것 덮여서 날아간 것 같아요 아니면 덮였거나 그 다음에 입 부분인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으로 사악 이런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오우 이런 공룡이 있으면 옆에 있으면 무섭겠어요 와 그 다음에 머리 뒷부분이고 다 이렇게 이빨 탁 했는데 자세히 보면 찌른 과정이에요 여기 보면 가넷이 되기 전에 가넷을 100으로 잡았을 가넷의 한 20%에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딱 보면 입자들이 가넷하고 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 공룡이 핑크 다이아몬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룡 색깔 이 특이한 핑크 다이아몬드의 생생 배경이 이 공룡하고 연관이 있다는 건 이제 알겠고요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제가 하나 가져올게요 요거 닮은 게 아 봅시다 요거랑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각각을 가져왔는데 요거 보세요 요것도 처음에 몰랐는데 돌아서기였어요 여기를 딱 보니까 이거 취향력이 있고 요렇게 머리 이렇게 가지고 요것도 눈 아마 거북이의 형태를 갖는 것 같기도 한 그런 건데 일단 얘도 지금 다이아몬드 경도 10이 나오는 아주 특이한 핑크 다이아몬드의 이쪽 부분은 좀 맑은 톤이 있고 이건 좀 잘 자르면 이쁜 핑크 피치 나올 거예요 간액보다는 좀 단계가 높고 토파전화 간액보다는 좀 질이 좋은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원석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제 좀 떨어져요 투명도가 좀 떨어지면 저거보다는 저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 40% 찐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한 50% 쪘죠 그래서 안까지 보면 이렇게 있는데 저보다는 많이 쪘어요 많이 찐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얘도 지금 어떤 동물하습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아직 모양새가 이건 고래 같기도 해요 챙긴 게 왠지 고래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얘 보세요 얘는 진짜 이거는 거의 한 7, 80% 정도 쪘어요 100%는 아닌데 한 70% 이상은 쪘어요 그래서 얘는 갈아 놓으면 엄청 이쁘고 투명 투과열이 뛰어나죠 이 정도는 다이아몬드 중에서 핑크 다이아몬드 등급이 상당히 높은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한 거니까 이따가 나중에 제가 한번 커팅을 나중에 해볼 거예요 자 그런 걸 볼 때 자 저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그 가운데 한 20% 찐 거예요 만일 얘가 100% 치면 핑크 다이아몬드 됐다면 저 진짜 와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걸 발견할 날이 올까요 지난번에 뇌처럼 생겼다는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제 가져왔어요 자 이거 두뇌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확신을 하는데 진짜 두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룡이니까 공룡의 머리 공룡의 머리에 있는 또는 심장에 있거나 아니면 아니면 고래의 위통에 심장이 있거나 아니면 머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석류석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는 핑크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석류석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는 이게 1kg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아주 특이한데 이제 이게 바로 상당한 수준의 여기서 크리스탈로 바로 직전 되기 전에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하죠 지난번에 경도 테스트 했는데 안 봐도 되겠죠 여기 한 5로 해각 한번 해볼게요 한 5로 해서 올라가다가 방해물이 있었는데 아무나 찝어볼까요 나오죠 아마 이 자리는 4를 해도 나올 거예요 4를 해도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100% 다이아몬드 맞아요 이거 걷어내면 이쪽을 싹 다 밀어버리면 모두 다 100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2와 1을 어디 넣은지는 열어봐야 되겠지만 자르고 싶지 않네요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힘들다 전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분량을 2개 1편 2편 3편 계속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자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보시죠 요것도 지금 눈 눈 입 얘는 이제 한 50%에서 60% 찐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도 마찬가지 눈 눈 입 얘는 조금 약간 바다 바다식물인건 아니면 코끼리 코처럼 요렇게 요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맘모스 느낌도 나요 얘는 맘모스 느낌도 납니다 여기 눈이 눈이 작은 걸 보니까 그리고 좀 온유하게 생겼어요 생긴 게 탁 생긴 게 이거 보면 코처럼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맘모스 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세히 보면 맘모스 같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것도 경도가 좀 나오지 밑부분이 당연히 경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SIC 요 정도면 다이아몬드 레벨이 들어갑니다 얘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러프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왜냐하면 기존의 크리스탈에 비해서 러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러프가 아니거든요 러프라기보다는 정밀하게 엄격하게 보석 감정을 한다면 얘는 화석 다이아몬드니까 희귀 다이아몬드죠 뉴데이터예요 뉴데이터 다이아몬드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커팅을 안 하고 그대로 이건 진짜 맘모스 코끼리 같네요 진짜 코끼리 코네요 지금 자세히 보니 코끼리 코네요 야 이거 맘모스가 오 코끼리 아니면 맘모스겠죠 코끼리 코만 맞네 요 눈이에요 요 눈이고 야 이거 오 행제했네요 와 그게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탈 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절반 이상은 쪘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등급에는 들어가요 이거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거는 그냥 도라석 동물 도라석이라고 말해야 되고 아쉽게도 이게 정말 아쉬워요 조금만 더서 요 정도만 쪘으면 저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높였을 때는 물론 저거는 상당히 높겠죠 저게 크리스탈이 됐다면 그건 수천억 정도 할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요구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날아가는 새 종류 같기도 해요 살아가는 새 종류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이제 눈이 어디 갔을까 생각해요 요게 눈 아닌가 싶어요 요게 요렇게 생긴 게 그리고 입은 요렇게 생겼고 코 콧장도 그렇게 하고 요렇게 이 입 사이에 이제 아케이드 규산물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눈은 요것도 눈이 요런 게 같네요 요게 요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기가 네 종류겠죠 뒷독 목은 이렇게 딱 되어있어요 독수리는 아니고 좀 조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 만화영화에서 주라기 공원에서 봤던 그 그 익룡 익룡 아니겠나 얘는 익룡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세히 보면 생긴 게 익룡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조금 또 보면 얘가 눈이고 얘가 눈이고 얘도 눈이 이쪽 눈이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말하면 겁나요 내가 봐도 여기도 특관절이 딱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아주 날카로운 무시무시한 여기 딱 눈이 역삼각형으로 딱 생겼거든요 얘도 얘가 눈이에요 이렇게 일이 딱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삼각형이 생겼고 볼태기 딱 치약력도 굉장할 것 같아요 딱 물면은 그냥 그래서 이런 공룡은 독수리나 파충류 중에서도 엄청난 동족도 잡아먹을 듯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독수리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약간 순한 것 같기도 한데 순한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좀 순한 거북이처럼 생긴 천천히 가는 공룡이 있잖아요 그 공룡하고 좀 닮았어요 얘 눈하고 귀도 약간 양처럼 보이면서도 온순한 공룡 같아 보여요 거북이 종류같이 이렇게 턱턱턱 하는 그런 공룡 얘는 얘는 가다가 조금 특이하게 하나 잘렸는데 여기 있으면 좀 좋겠는데 그래도 모양은 좀 약간의 뱀같은 파충류의 일부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얘도 경도도 높은데 아주 야무지인데 이 암이 확 단단해진 그런 느낌이요 경도는 엄청 강해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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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고 요렇게 아주 부드러운 얘는 이제 잡아먹히는 스타일 같아 보여요 아주 순둥이 공룡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는 또 거북이처럼 생기면서 또 특이하게 요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동글동글한 그런 화석이에요 요렇게 생겨서 머리통이 눈이 있고 입이 있는데 뒤에 딱 타면 거북이 같은 느낌의 파충류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거 이것도 만화 영화에 나온 것 같아 탁탁 입도 크고 하면서도 재밌게 생겼죠 아 이거 몸이 어디 사라졌을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좀 잘려 하나가 깨졌는데 깨진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와 화석 확실하죠 만들어진 게 아닌 돌화석이 맞죠 그런데 돌화석인데 규암이 섞이면서 아주 재밌게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도 이거 갈아 놓으면 가넷 종류 정도로 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건 보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근데 보면 볼 때는 눈이 이게 눈 같아 보여요 얘가 얘가 눈이 폭 튀어나오고 얘가 갖고 입이 이렇게 생기고 꼭 어떤 취향력도 얘가 있고 눈이 이쪽은 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튀어나오고 머리고 코 보세요 꼭 얘는 지금 뭐라고 할까 여우나 사자나 늑대 같은 그런 스타일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딱 입이 이렇게 생겨요 무시무시하게 늑대와 같은 그런 파충류 상당히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주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경도 한번 볼까요 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져요 얘도 9.5에서 10 나올 것 같아요 확실히 얘도 9.5에 10 다이아몬드 똑같은 성질이어서 얘도 합격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좀 독특한 다이아몬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 이거는 조금 딱 천야만 봐도 보습 무섭죠 무섭게 생겼어요 딱 이래가지고 생긴 게 벌써 파충류 같은 아나콘다 같은 느낌도 같죠 아나콘다 뱀같이 느낌이 있으면서 자꾸 왠지 얘는 뱀 같아요 아나콘다 큰 뱀 같은 느낌 도마뱀 아닌 뱀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대부분이 이렇게 잘렸어요 그게 처음 나는 의문스러워서 왜 이쪽이나 한쪽이 이렇게 잘리지 아니면 이쪽으로 잘리는 형태로 잘랐을까 그러면 무덤은 무덤인데 잘린 무덤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바다에서 있잖아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나면 머리는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고래도 상어의 간만 잡으면 탁 떼가지고 먹는 돌고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격을 할 때 몸통에 일부를 해놓고 그거는 다른 고기가 먹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아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거는 머리는 온전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곳에 어떤 몸통이 있다면 설마 그게 석유나 천연가스로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추리를 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러면 엄청난 양의 석유 매장지 또는 천연가스 매장지가 포항 오른쪽 동해 쪽에 아주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뭐 제가 볼 때는 대보초 있는 곳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90% 넘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 많습니다 많은데 또 하나 이거 볼게요 자 이거는 보시면은 이목구비 정확하죠 요렇게 생기고 눈 자 요렇게 생겼고 코 그 다음에 입 입이 요렇게 생겼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목이고 이것도 상당히 보면 티라노스 티라노스 같이 좀 생겼어요 치앙욕 다 이거 무는 힘도 센 것 같고 치앙욕도 있고 요 눈이 날카로워 눈이 눈매가 살아있어요 눈이 우리 주라기 공원에 나와있던 그 모습과 거의 같죠 짱 입만 벌리면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완전 주라기 공원은 똑같아요 그 뭐지 야 난 처음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 피출이 보이거든요 규산형이 들어왔진 않죠 그래서 SI가 들어온 거 눈 보세요 눈매가 살아있어요 꽉 안 돼 타가지고 안 돼 그리고 종류받아 이게 보면 기가 막혀요 와 진짜 화석이래요 진짜 화석 세상에 이렇게 돌아서긴데 경도가 높은 약간 요거는 좀 흙이 흙질해서 좀 이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좀 야물르게 익혀서 이 눈 보세요 눈이 살아있어요 완전 입하고 코하고 눈하고 완전 살아있는 화석 이게 포항에서 나와요 자 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좀 다루기 쉬워라요 너무 단단하게 익혀있어요 아 딱 봐도 이것도 동물 같아 보이죠 요렇게 눈 그 다음 입 입이 요렇게 딱 됐고 요렇게도 돼 요렇게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눈 여기 코 얘도 지금 상당히 밉살스럽게 생기면서도 와 얘도 지금 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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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요 여기는 이제 아케이드가 딱 들여가 있고 도라색인데 경도가 상당히 높아요 얘는 9정도 9에서 10정도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홀로 하나 네 9정도 나오겠습니다 얘는 다이아몬드라고는 말할 수 없고 한 사파이컵 정도 되는 경도 9정도 되는 도라색이에요 이런 도라색은 전세계에 없을 겁니다 아주 드문 도라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보세요 얘도 딱 보면은 이쪽이고 눈하고 코하고 한쪽 이게 이제 볼테기 얘가 눈인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거북이 종류 같이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만화 영화에 나왔던 그런 공영화석하고 좀 닮았어요 양쪽으로 네 그 다음에 얘는 완전 뼈 눈을 빼먹었네요 완전 눈알이 빠졌어요 눈알이 빠지고 코하고 입하고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부분 살아있고 탁 이래가지고 얘는 조류 같아요 무슨 깔매기나 이런 조류가 하색이 된 케이스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볼까요 자 이것도 좀 특이하게 보이는데 이건 또 다른 흙에서 다르게 매장됐다가 눈 이쪽 부분 눈 그 다음에 코 얘도 좀 순둥이 같죠 생긴 게 조금 복스럽게 생기면서 순하게 생겼어요 공룡이라도 순한 공룡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또 다른 돌인데 얘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보이니까 요렇게도 보고 요리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얘도 눈 눈 코 요런 식으로 보니까 아 얘도 한쪽으로 싹 이렇게 보는 요렇게 보는 돌아서 네 특이한 게 많지만 오늘은 요정도 할까요 그 다음에 요거 가넷으로 된 거 확실하게 가넷으로 변한 거 요건 가넷이에요 가넷 내지는 핑크다이입니다 아 잠깐 이거는 확인해 봐야겠네요 가넷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투명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9까지는 올라왔고 아니에요 아 이거 지금 보니까 다이아네요 얘도 다이아명도 나오네요 오 두단까지 나오는 거 보니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하는 방법 자 4에서 나오면 100% 다이예요 예스 9 100 요거 다이아몬드 핑크다이아몬드 그러면 얜 질이 좋은 핑크다이아몬드 요건 따로 떼 놔야 되겠네요 와 이거는 이제 쪘습니다 요거 지금 요기 지금 투명도가 좋아요 확인 투명도 좋은지 확인 어 잠깐만요 자 아 불이 안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명 형광은 형광은 약간의 형광이 있는데 형광은 약간 있어요 이렇게 형광이 있어요 보이시죠 붉은 톤이 이제 이렇게 형광이 있으니까 됐고 오 이거는 찾았네요 한 100개로서 넘겠는데요 150 정도는 된 캐럿인데 핑크다이아몬드 질이 좋아요 질이 좋습니다 이건 질이 좋은 핑크다이아몬드 이건 질이 좋은 핑크다이아몬드입니다 오 이거 건졌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다이아몬드나 루비, 사파이, 에메랄드 같은 기안보석으로 가는 가운데 공룡 화석의 머리를 보셨어요 몸통은 이제 제가 계속 발견하면서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고 있는데 몸통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을까도 궁금하구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글면서 이야기하는데 저 뒤쪽에 보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찢어가지고 된 것들이 보일 거예요 저 보이죠 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전체적인 걸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데이터를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 하면서 다이아몬드의 상급을 찾는 거예요 상급, 하급, 중급을 이제 저는 마음 놓고 새로운 데이터로 해서 대한민국의 포항산으로 해서 메이카로 해가지고 브랜드화 시켜서 그걸 이제 포르카보나드라는 대순배 그러니까 10년 전에 블랙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 그건 아직도 발견을 못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지난번에 공룡 머리 같았다 다이너소 중에서 혹시 티라노스하고 좀 닮았다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이제 거의 99% 정도로 확신을 하는 게 카보나드는 운석설이 지배적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포항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멘털에서 올라온 곳이 아니고 공룡의 육상공룡 중에서 티라노스 같은 그런 공룡, 큰 공룡이 화산 폭발을 해서 한쪽으로 가서 그대로 화산재로 덮이면서 그대로 확 묻히면서 죽고 그대로 타서 천천히 익어가면서 압력을 서서히 가야면서 몸속에 있는 인체의 탄소의 치안으로 SYC와 C가 주축을 하면서 철과 마그네슘 등의 적절한 성분으로 인해서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파장을 갖추고 에너지 파장이 상당히 좋아서 암환자나 염증을 앓고 있구나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 상당한 효과를 주는 블랙 다이아몬드다 블랙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아주 희귀한 다이아몬드고 대한민국 다이아몬드로서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다이아몬드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분한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포항에서 놀러오시거나 아무도나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도 안 되며 적절한 환경을 구가하면서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되 이제 그리고 찾았으면 선배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찾았으니까 서로 간에 로아이티는 주고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30% 받아서 15%는 지방세로 내라 즉 그 지방 포항이면 포항 경주면 경주 울진이면 울진 이런 식으로 영덕이면 영덕 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지방세로 한 15% 정도는 내고 15%는 저한테 주고 나머지 70%를 가져가는 방향을 하고 다른 게 아니면 아닌 걸 막 싸잡아서 가져가서 이렇게나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쪽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규제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지방자치제에 맞는 규제와 함께 올바른 법을 제공해서 적절하게 너무 싸우지 않게 적절한 균형을 평화롭게 유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자산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즐기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라고 그 주축에는 광협이 있으며 광협은 여기 발견한 자산을 올바르게 투자하기를 옛날부터 그런 마인드로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언론사들은 양심적으로 오셔가 올바르게 소문을 내주시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평가하시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올바른 경제로서 수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이 좋은 동기를 가지고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하셔서 광협 보석 갤러리 카페와 아트7.tv를 독자적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아주 예술과 문화와 보석 컨텐츠를 포항의 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멋진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 가기로 원합니다 기꺼이 대화하고 함께 꾸며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원하므로 기꺼이 동참하기로 원하며 저는 오픈마인드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은 다이아몬드 국립공원이 나오지 않을까 또는 다이아몬드 공원이 나오지 않을까 또는 보석 공원이 나오지 않을까 또는 보석 국립공원이 나오지 않을까 국가도 안 하겠다면 제 개인은 두 가지 다이아몬드 공원 또는 보석 공원을 꼭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하고 같이 사업 파트너로 저희 쪽에 함께 참여하기로 원하는 사람은 기꺼이 그 보석 공원, 다이아몬드 공원과 광협 보석 갤러리 카페를 전국적으로 체인점으로 프랜차이즈로 하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기꺼이 저희하고 함께 하기로 원하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광협 보석 갤러리 카페의 한국광협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보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광협 보석 갤러리 카페의 한국광협 보석 갤러리 카페의 한국광협 보석 감정은 광협 보석 감정은